자 일로와 자 일로와라 밀어봐 밀어 엄청나지 야야야야 기다려 이 밀어미 겨울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드셔야돼 야 니네 일로와 자 이게 먹는거 보면 다 올건데 너 뒤로 나와 쟤 오라고 그래 병아리랑 다 오라고 그래 아우 아빠 꼬집네 꼬집어 난리났지 지금 쟤네 뭘로 쟤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요만큼씩만 될거 같아 쟤네 닭장으로 들어간다 가서 데려와 자고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쟤 바보들은 안오네 야 쟤네 불러와 일로와 야 쟤네 불러와 일로와 야 쟤네 불러와 일로 야 쟤네 야 쟤 바보들 불러와라 일로 야 쟤 바보들 불러와라 일로 멀리 던져줘 얘네 새끼들은 못먹드라 하도 터셋부려가지고 야 쟤가 나와야지 일로오지 잘 먹는다 쟤는 저 앞에다 좀 뿌려줘 그러면 혼자 먹는 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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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안 와 야 여기 많은데 왜 안 먹니? 어디? 여기 있잖아 이만큼 줬어 벌써 단백질 단백질 엄청 많다 다 먹어라 한재 다 먹어 굳이 많네 되게 많지? 오늘은 얘네 사료 안 먹어도 되겠다 엄청 빨라 순식간에 없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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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어? 응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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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구나 아주 이거 먹고 알 많이 나야지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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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아니야 ana 1978 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늑 수 끝 그래도 모잘라나 봐 얘네 아쉬워하는